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으로 다시금 일상회복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요즘입니다. 이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코로나 후유증을 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평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 탓에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더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무더운 여름을 더 힘들게 보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